이따 플러스 이상하지 말고 괜찮네 넘쳐요 넘쳐 하나 둘 셋 원더키즈티비 구독과 좋아요 극한게임 원더키즈티비 구독과 좋아요 우리 원더키즈티비 친구들 짜잔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웨이텔 근데 머리가 젖을건데 이 아이는 우리 제이지수가 좋아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야쿠르트로 가득 담아볼거에요 키즈플러스와 비타플러스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키즈플러스는 비타민D와 칼슘이 들어있어서 아이들 키가 크는데 아주 도움을 줄거니까 우리 제이지수가 만약에 흐르더라도 맛을 봐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게요 예예 자 오늘의 게임을 웨이텔이가 원래는 이렇게 물렛으로 돌려서 했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뽑기로 한번 해볼게요 키즈플러스와 비타플러스 중에서 이렇게 나 이거 할래 뭐에요? 이거 뽑기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뽑았어요 이거 뭐죠? 세개 뽑기 세개 뽑기가 나오면 세개를 뽑는거에요 맞죠? 이렇게 통과하면 그대로 통과하는거구요 통과도 있네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재미있고 알차고 그리고 영양가가 풍부한 키즈플러스와 비타플러스로 웨이텔이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박수 지금 긴장이 너무 돼요 긴장이 너무 돼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키즈플러스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예요 키즈 플러스 근데 괜찮다 맛이 되게 맛있다 안달아 자 준비됐습니다 제인님 가만히 계셔야 돼요 제인님 저 바지에 젖었거든요 아니 아니 살짝 흘러서 그래요 엄마가 너무 많이 넣어서 좀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 머리 위에 넣기 전에 아니에요 지수님 뽑기도 전부터 그렇게 뽑으면 안 아니 가만히 계세요 자 제인님 지수님 오세요 지수 머리 위에 넣을게요 자 그러면 지수님 키즈 플러스 가겠습니다 한 개만 넣어주세요 한 개만 넣어요? 두 장 두 장 두 병 자 갑니다 키즈 플러스 치아 건강에도 좋은 우리 키즈 플러스 들어갔습니다 치아 건강에도 좋겠다 옛날에는 이빨 썩을까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다 없어졌어요 안달아 그러고 일단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아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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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나 뜨거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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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뜨거운 열었어요?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엄마 자 넣어주세요 아우 나 진짜 내가 어디에서 하는 거니? 목에 흘러 엄마 나들 흘러줬잖아 됐어? 됐어 됐어 이따 플러스가 이따 플러스가 아우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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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엄마 아우 자 됐습니다 아우 나 흘러 나 흘러 나 흘러 저거 흘렸어요 휴지를 조금 뺏겼어요 두꺼만 낮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우 아우 진짜 아우 이게 뭐야 향은 좋아 자 해볼게요 앉아주세요 자 대원들 앉아주세요 자 대원들 앉아주세요 가이 마이 이보 자 제가 이겼어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1등 2등 3등 아까 전에 이렇게 했었던 우리 손 끌게요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? 자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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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손이 왜 안 보여주세요? 아 보여주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자 한 개 해보겠습니다 엄마는 삐따 플러스 자 제이 뭐야 이거? 아아 한 개 뽑기 아아 어떻게 잠깐만 말하고 싶어 아아 아 아 흘러 어 엄마가 조금 흘렀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차례에요 자 아 어떡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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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즈 플러스 아니라는데 계속 흘러 자 이거 먹기 아 좋겠다 이거 먹기 아 키즈 플러스 이거 좋겠다 쟤이 치아 건강에도 좋고 키도 크면 어? 영양소도 비타민 D 칼슘까지 다 먹고 있네 자 지수 해주세요 이제 자 주세요 지수 주세요 지수 이거 주세요 주세요 아 지수 완전 좋겠다 통과요 아 아 나만 엄마 엄마 이제 벌써 나만 통과해요 왜 제이 아 둘개나 뽑아야해 난가봐 오늘 지수가 하나 하나 뽑았어 제이가 하나 뽑아 지수가 하나 더 뽑아 고양이 밥 먹으러 왔어 아 어떡해 흐르고 있어 나 통 가요 아니 나 통 가요 나 통 가요 나 통 가요 요번에 제이 나 화장 왜 했어요 나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싸 이리 오세요 아니 흘러요 아니요 아니요 오 안 흘렀어 오 안 흘렀어 우리 지수 차례 통 가요 통 가요 통 가요 한 개 뽑기 한 개 뽑기 한 개 뽑기 아 이건 무난해 하나 뽑아주세요 네 흘러요 몰라요 안 흘러요 어 뭐야 나만 지금 거의 다 막 흘러고 이상한데 난해 났어요 지금 왜 돌려 하지마 만지지마 내꺼 가만히 놔줘 엄마 뽑기 엄마 뽑기 와 제이 차례 엄마 이따가 진짜 통 가요 와 진짜 통 가요 와 자 지수 아이 뭐야 통 가요 통 가 빼 통 가 빼 지수 아까 봤어 지수 다시 지수 다시 통 가 몰라요 통 가 몰라요 통 가 몰라요 통 가 몰라요 통 가 안 봤어요 알겠어요 지수 통 가 저 더 차례요 네 아차 어 한 개 뽑기 한 개 뽑기 저 뽑기요 내가 뽑기 한 개 뽑기 안 흘려요 안 흘려요 뭐 왜 눈 여기 왜 만진거야 아니 아까 흘렸어요 그거 흘렸더라 알았어요 지수 하세요 지수 잘해 아 두 개 뽑기 두 개 뽑기 두 개 뽑기 저 갈게요 두 개 뽑기 하나 하나 둘 셋 뽑아요 지수 흘렀거야 지수 눌렀어? 진짜 흘러 안 흘러? 지수 괜찮아? vegetable 몇개야? 3개 뽑기 3개 뽑기 제이아 마지막에 잠시켜줘 자 딱딱딱 들고 하나 둘 셋 워터키슘팀의 친구들을 다 이 시간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바이바이 제이 바이바이 한번만 해줘요 바이바이 맛있어? 맛있어? 발또요 지금은 원더키즈TV의 쉬는 시간입니다 원더키즈TV는 쉬면서 몸에 좋은 건강한 식품을 먹고 있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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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고맙습니다